안녕하세요.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연규입니다.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조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계산업 제조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 공정 모델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해 교육의 접근성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뿌리 분야 표준 공정 모델 중 금속 주조품 후처리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이번에는 주조 후 사상 공정이 되겠습니다. 주조 후 사상 공정은 다이캐스팅 사상 공정이 되겠는데요.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금속 용탐을 고속으로 금형 내 공간을 주입시킨 후 급속히 냉각하여 제품을 응고시켜 대량으로 생산하는 주조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이캐스팅 공정 중에서는 사상 공정 그리고 타발 공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개발한 것은 사상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제품의 파팅 라인을 공구로 돌출부를 사상하는 그렇게 해서 벌을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정을 분석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공정은 먼저 원재료를 입구를 하게 되면 용해 그리고 금형 세팅 그리고 다이캐스팅 제품 지출 수동 트리밍 그리고 수동 사상 쇼트 검사 출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것은 수동 사상이 되겠습니다. 다이캐스팅 주조품을 부하가 생긴 것을 디버닝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다이캐스팅 되어 나온 제품이 이제 취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취출된 제품은 타발 즉 트리밍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고중량의 다이캐스팅 제품을 현재 수작업자가 타발하는 그런 망치로 타발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타발된 제품을 사상해서 사상공정도 상당히 작업자가 실질적으로 난해한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버닝의 애로사항을 보면 국내 작업자가 상당히 기프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고객계의 질환 부분을 안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동 사상공정은 상당히 현재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작업자가 대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성한 주조구 사상공정에 대한 모델은 총 두 가지 서브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공구를 고정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외부의 사상공구를 고정을 하고 여기에서 사상할 대상물을 로봇이 핸들링해서 사상공구에서 사상을 하는 그런 작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고정 타입이 있는데요. 시편 고정 타입은 시편은 고정을 하고 로봇의 말다무에 사상공구를 부착해서 로봇이 고정된 사상 제품을 직접 사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같이 저희가 사상을 하는 로봇이 사상하는 룸 안에 있게 되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상 후에 화편이라든지 그런 칩들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공정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부인데요. 보시면 같이 가공 고정 타입과 시편 고정 타입 두 가지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완성을 해서 작업성을 확인을 했고 여기에 로봇이 어느 정도 공정 모델에 대해서 작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같이 왼쪽은 시편이 고정되어 있는 왼쪽은 가공 툴이 고정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오른쪽은 시편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실중 기준 또 마련을 했는데요. 가공 툴 고정 타입은 산업용 로봇 20kg 이하의 로봇이 한 대가 투입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장치로는 그리퍼, 치출 장치, 저기 그리고 가공을 위해서 스피들 디버링 툴이 있고요. 그리고 샌딩 디버링 툴, 집진기 이 집진기에서는 디버링 시 발생된 분진을 흡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 회사는 한 1.7억 정도가 예상될 것 같고요. 시편 고정 타입은 여기에서는 시편이 고정되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가바나중 220kg 높은 가바나중 이하를 제가 투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리프로서 에어 샌드 그라인드를 이용한 로봇 툴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총 예산은 한 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로봇 도입 핵심 고려 상황으로서는 자국 공개에 맞는 디버링 툴을 선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생경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저우 사상 공정 모델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가공을 함으로 해서 가공 분량률이 얼마큼 감소됐는지 0.3%에서 0.1% 정도 가공 분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나 생산 수량도 기존의 작업자가 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증가해서 하루에 160개 하던 것을 한 200개 정도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저우 사상 공정 모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금속 플라스틱 분야 로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 중 금속 후속품 후처리 매뉴얼에 대한 강의를 만나봤습니다.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제품 품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